두 분은 어떠셨어요? 어떻게 보면은 형, 선배. 너무 직속 선배인데 거의 1세대시고, 거의 1세대시고. 1세대, 1세대, 1세대. 저에게는 1세대거든요, 저희한테는. 아, 그쪽으로. 아니야. 죽겠어요. 제가 처음 본 아이돌이 동방신겼으니까. 휴가면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. 저랑 같이. 아니에요. 너랑 나랑 같이. 아니지, 오빠. 오빠랑 나랑은 달라요. 비슷하지. 다 있는 아이를 생각해 봐. 저 전에 조연구 선배님이 많이 인터뷰하셨죠. 오케이. 확실히 얘기하면 저는 유희 씨랑 같은 세대예요. 아니라고, 오빠. 이걸로 너는 나중에 얘기해요, 이거는. 너랑 나랑 같이 얘기해. 아니, 오빠. 아니, 저희가. 너가 30대잖아. 이해해주신 거 너무 좋아. 진짜 정말. 아직도 안돼. 내가 왜 내 것 같아서 싶은 이유인가요. 아, 그쪽에서 계속 이쪽으로 조만간을 갖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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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